이곳도 대부분의 폐기물은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돌, 목재, 플라스틱, 철근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것들은 기기보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폐기물 종류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빠르게 분류될 수 있죠. 재활용할 수 없는 산업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들은 짧게 파쇄된 후 화석연료를 대치하는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산업 폐기물의 90% 재활용이라는 기적 같은 성적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정말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이 정말 많이 생소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정말 많이 생긴 것이고 세제한 성적은 이런 것을 또는 아연성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재생연료로 사용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차고를 거쳤지만 이 과정을 거친 덕에 벨기에는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탄소 제로 정책에 한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벨기에 오브루 지역의 111년 된 시멘트 공장. 이 공장은 벨기에 시멘트 산업의 산증인으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현재까지 운영된다는 것 외에 더 놀라운 점은 3, 40년째 시멘트 제조의 혼합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오래된 소속로를 보수공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컴퓨터 전 공정으로 운영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 가마에 밀려났지만 당시만 해도 폐열을 이용해 원료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가마 방식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연간 200만 톤의 시멘트를 제조, 수출할 만큼 건재합니다. 폐기물 연료를 사용해 원가 절감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좌우기 시키는 노동 제조의 폭포기 소성로 안의 온도는 1400도에서 1700도 사이지만 연료가 타는 곳의 온도는 2400도에서 250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기가 없고 작은 조각일수록 가연성이 높아지고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됩니다. 물기가 또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을 받는 기능을 받는 것입니다. 기능을 받는 기능을 받는 것입니다. 기능을 받는 것입니다. 기능을 받는 것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또 다른 것과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진이 만들어낸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5%의 지급이 생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해 다른 재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미를 사용하는 재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점점 팀워크 은 구입 대신 등 등 임해rew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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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uffs 오일 artık Cos 2 비율 접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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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데 엄청 에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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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방법은 그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